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김정숙의 옷값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김어준이 오늘 방송에서 김정숙의 옷값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이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무슨 근거로 이걸 공개하라고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면서 본인들이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온갖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어준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특할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것은 워낙 크게 문제가 된 사안이라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류 등은 김정숙 여사 사비로 구매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김정숙 여사는 의상 등을 사비로 구입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에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세운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정책이라든가 원칙을 다 지켰습니까? 전혀 아니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달고사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김어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김어준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옷값이 국가기밀이면 다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하라고 이야기했고 특활비 자체를 공개하라고 할 것이면 언론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조직에 특활비를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은 또 윤석열을 물고 늘어졌는데 김어준은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총장 시절에 쓴 147억원의 특활비를 공개 안 하지 않았냐면서 무려 147억원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김어준은 진짜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인데 이 특활비 문제 관련해가지고 여야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국계에서 맞붙었으며 실제로 여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특활비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검을 방문하고 검찰로부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가지고 서로 해석을 달리했지만 최소한 윤석열 특활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정도로 나서가지고 한번 털기는 털었었고 또 그 당시에 여권 진영에서 윤석열 특활비를 털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게 흐지부지 된 것은 윤석열 특활비를 섣불리 털었다가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특활비 역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건들지 않는 차원에서 대충 이게 흐지부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청와대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이거 법원에서 공개하라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쌩까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도 공개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모습을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어준은 이거를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거가 왜 없습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국민의 알 권리고 지금 국민들이 김정숙이 사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국민 혈세로 이걸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김어준 본인이야말로 항상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음모론을 던지고 거기에 더해서 인명의 제보자라는지 뭐니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자신의 방송에 불러가지고 온갖 시나리오를 남발하는 게 바로 본인이면서 김정숙의 옷값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김어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은 문제였고 김정숙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라든가 악세사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김어준의 말은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으로 김정숙의 외우성 해외 순방을 지적한 남정욱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김정숙의 옷값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은 김정숙 옷값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남정욱 칼럼니스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국회 제적의 3분의 2상이 찬성을 하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열람이라든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현재로서 국회를 통해서 비밀의 뚜껑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은 영장 쪽은 얘기가 다르다면서 김정숙의 옷값 지원 등에 대해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도 공개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숙의 옷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청와대가 의전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결정하면은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정부 공개법이라든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은 모두 다 안보에 위협이 될 자료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은 김정숙의 의상비 관련 자료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각에서는 상권분립을 존중하는 법원이 행정기관인 청와대의 결정을 폭넓게 수용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하고 무엇보다도 1심 재판부가 청와대 측의 안보 위협론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는 전례 없는 판결로써 대통령 지정 기록문 결정에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빚어질 경우에 청와대 폐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1심 판결에서는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하는데 1971년 뉴욕타임즈는 47건에 달하는 베트남전 관련 1급 비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로 보도해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미 국방부는 추가 보도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당시에 사법부는 알 권리를 주장한 언론에 손을 들어줬었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어떠한 것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철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알 권리를 강조했던 정권이고 실제로 그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전 정권을 파헤치고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랬던 이번 정권에서 김정숙의 옷값 자료를 국가 안보를 핑계로 대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물 지정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청와대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써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것이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의전비 공개 소송은 모든 요건에 해당을 하고 있으며 2심 재판부 집행정지에 법적인 이익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정숙의 옷값 비공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왔었는데 왜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민주당까지도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미 국민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을 것이며 김어중과 같은 선동가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해봤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역사가 이번 정권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